진짜 까부고있어 이씨 아 아따 클레야 진짜 까부고있어 이씨 네 빙구영 청계 딴 거 감사합니다 뭐가 있죠 영어님 그런식으로 쓰시면 언꼬꼬님 말씀대로 책임당해요 어 사진 바꾸라는데 쪼갱님 아까 깬 몇이닝 나왔나요? 한 사십 몇이닝 나왔던 것 같아요 못봤어요 형 나에요 나 저번주 토요일날 친구 결혼식 갔을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다이 친구님 응? 이따가 뭐? 아이고 네 여전히 닉네임 좀 바꿔주시죠 안 읽어드릴거에요 이거 꿀쟁경이 될 것 같아요 자 2점째 오지말라고 방송 물든다고 아이고 찰스님 전 점수 올리면 안돼요 먹지마 뭘 잘했다고 먹어 아 팔아프 죽었네 쪼갱님 죽밥 4교시 빡 빡시게 돌리는거보다 동네영아 감아주는게 헐 개이득 그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감아주는게 한번에 끝내면 완전 재유해 완전 꿀잼 개꿀잼 뽀리나리님 어디여 왔었다고요? 누구지? 혹시 계속 저랑 눈 마주치시던 분이신가? 아이고 유니사님 내일 오신다고요 오우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박받는 여럴 또 없어 예 알겠습니다 여자님 자 지금 4점이에요 4점 응 클레어 오빠 꺼 김치 유니폼이에요 자 왈퉁 왈퉁 자 4점 1이닝에 4점이에요 천개 다 보냈냐? 어 여기 있네 다 보내니까 강퇴시키더라 그랬어? 아 그때 잠깐 강퇴놔 천개 다 빨아가지고 강퇴시키더라 막 가네 아 이거 아까비 당연히 당연히 졌지 클레어 오빠가 일로와 일로와서 앉아 얼굴 안 보이잖아 사람들이 내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많지 내가 여기 외모 서열 2위라는 걸 꼭 강조를 해줘야 돼 개나리가 1등 내가 2등 뭐라 했냐? 3등이 빵타기 3등이 빵타기 4등이 잡들이 그 사이에 해커 그 사람이 이사람입니다 당구 졸라 멋지는 마탱이 가네 처음 뽑고 쭉 쎄지 뭐 폭포로 걸렸어 어우 그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기 공법이 달라 하여튼 내가 이거 나중에 설명해줄게 아 사람들이 다 나 잘생겼다고 하잖아 뭐래 지금 뭘 하시는 거야 내가 외모서열 2위가 맞다고 해커는 지금 설 저 바닥에 있지 무슨 너무 잘 쳐서 배울 수가 없고 20개 올린 지 얼마나 되셨냐 나 몇 달 됐지 춘천전국대회 그러니까 4 3월이나 4월? 응 조금 됐지? 어... 한 4개월인가 됐어 4, 5개월 됐죠 원래 26점인데 실수로 1부 참가해갖고 1부가 돼버렸어 어린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충격이네 볼래? 응 아 유튜브 튕겨요? 음... 3대 5 자 2개씩 약물 굳히네요 초딩 스타일인가봐 아 클레어 오빠 마흔 아닌데? 하하하하하 마흔 아니에요 숙청붕이 이제 강퇴시키자 안되겠다 야 하고 좀 그만 내라 18살이요 18살 18세 뭐라 있냐 이 씨 야 욕하지 말라고 방송사 아 뽀리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아 저 20점인데 에버 4점 0.4겠죠 0.4 4.0이면 코드롱보다 잘 치는데 그럼 0.4면 적당하세요 정길호님 저기 당구수지 120점 치는 사람인데 150과 200의 차이와 250과 300의 차이는요 정확히 150은 150개만 치면 되고 200은 200 50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한 150에서 200을 누가 더 빨리 빼냐 200이면 200이 그 시간 안에 빼면 200인거죠 아 유튜브 자꾸 끊겨서 큰일이네 저희 쪽은 안그러는데 이제 나온다 아니 이쪽은 계속 나오는데 저쪽 계속 끊기신대 자 끝났나 나머지 2점 1큐가 아니고 4구 같은 경우는 2닝보다는 시간을 많이 보거든요 오늘 19점 친거는 내가 19점 밖에 못 쳤냐 19점 밖에 못 쳤어 아 그래 기억이 잘 안납니다 시청자분들이 더 정확하지 야 지금 이러면서 3대 9에요 아 유튜브 끊긴 왜 끊기는지를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니까 기준이 4구 기준은 보통 15분에 1게임 정도 봐요 15분에 한 20개 정도 뺄 줄 알면 200 너무 되는 거죠 좀 빠져 빠져 응 팍팍팍팍팍팍팍팍팍 후구 가나요 자 후구 갑니다 자 후구 갑니다 뭐라 그랬냐 숙청 부엉이 부엉이니 또 그러네 또 책임당하는 걸 알면서 거의 뭐 끝나는 상황이지 뭐 또 자 나머지 5점을 쳐야 되네요 초보 5점 못치겠어 못쳤는데 쳤어 나머지 4점 네 저는 방송 끝나고 잘 거예요 꺼져 그 레어영 축세 인증해줬어요? 다 빨아줬어 축세집으로 성기보내고 강태당하고 끌레오빠는 77년생이에요 77년생 거의 뭐 끝났지 축세형 알려주고 있다고 아휴 다쳤네 아 후구 있는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후구 있는 게임으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옹꽃꽃님이 말씀하세요 뭐 치는 거야? 설마 설마 야 진짜 뭐야 우와 우와 야 이걸 줬어 미쳤다 진짜 야 개멋있다 진짜 잘생겼다 야 단순하다 단순해 어? 그걸 또 성공한다 야 저 천하의 바보다 진짜 야 지렸다 진짜 뭐라고 그랬죠? 와 뭐야 뭐야 이거 또 접시야? 뭐야 야 뭐야 시냐? 우와 지렸어 나머지 2점 2점 아 2점 맞아 산 넘어 산 2점 지금 야 또 쳐봐 쳐봐 어? 쳐보라고 두께씨 야 진짜 지렸다 쳐보라고 이거 키스 잘 빼고 쳐보라고 어퍼컷 조심해라 어퍼컷 좀 조심해 항상 이거 어퍼컷 좀 조심해라 야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야 나머지 1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두께 두께 봐 왜 그래 갑자기 쫄리게 또 후고 나가면 또 쫄린데 이거? 왜 그래 야 난 구워 한 두께 야 진짜 깨지겠다 여기에 그 두께씨라면은 시시 최고 쉬운공 떴는데 여기서 에러하는게 두께씨지 어? 가자 과연 우리 두께씨가 이 공을 그 어려운 공을 다 이겨내 놓고 이 공을 잘 칠까요? 지금 못 치겠지 다 이래 나구 다 치고 짧게 빠지고 오? 진행이 좋아 야 쳤다 이거 승부치기 가야 된다 빠졌나? 설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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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려라 나 지금 승부치기 갈 줄 알았는데 흐흐흐흐흐하 아아아아아아아으 어샐 정확하게 맞지? 야.. 야.. 역시.. 나 그거 모실 줄 알았어 세게 치면 좀 감길까봐 그치? 세게 치면 짧게 빠지니까 부드럽는데.. 그렇지.. 아.. 지렸다 지금 거는.. 야.. 지금.. 후구까지 쳤는데 11분밖에 안됐네 이게? 야.. 너무 빨리 끝났다 진짜 근데 궁금한데.. 맞았다 치고 후구 한번 하면 안되냐? 맞았다 치고? 어.. 잘 쳤잖아 일단 맞을 건 맞고 친구를 떠나서.. 아니 안되지.. 뭐.. 아니 쫄려? 견소리가 떠나와요 여기서.. 아니 쫄려? 아.. 뭐.. 지저대! 내가 너무 잘 쳤잖아 이거 그냥 한번 말다운 치고 고수가 너그럽게 한번 하면서 후구 한번 가면 안돼? 형이.. 꾸드롱도 이길 수 있고 구름달도 이길 수 있어 승부치기는 알았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큰 핸디캡은 없어 그러니까.. 자.. 다들 진짜 멋있었는데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아니 한번.. 응 잘 쳤잖아 내가 마지막 아깝게 빠지잖아 응 그러니까.. 맞았다 치고 승부치 한번 가져봤더니 쫄린네.. 그러면은.. 그러면 형이 승부치기 이기면은 풍으로 하고 다시 승부치기 아니지.. 풍으로 하고 그냥 끝나 끝나고 그냥.. 근데 만약에 지면은 딱밤을.. 그.. 쪼갱한테 딴 데 맞고 나한테 딴 데 맞고 2대 맞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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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못 때려 자 할게요 승부치기 들어갈게요 승부치기 승부치기 못 때려 그러면 존내색이 때리려고 지금 어 아직 진행 중 아휴.. 우리 두께 씨 또 속아 넘어가네 또 속아 넘어가 아휴.. 자 승부치기 갈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야.. 민이홉 나 노래해 둘이 혼자 보자 난라야 해 성격 성격 근데 역시 두께는 승부사였다 야 오빠 나이스 아 잠깐만 잠깐만 뭐가 또 두께가 노랑궁으로 쳤어 지금? 참 그런것도 실수할거 아니래요? 자 야 여기서 또 노랑궁을 또 갖는다 와 절진다 자 진짜 야 여기서 노랑궁을 쳤냐고 물어본다 또 자 아이고 야 근데 초구로 치냐 초구 10번 치면 10번 다 들어가는 그 야 갔다가 초구를 초구를 얼마나 연습한 줄 알아요 제가? 초구를? 초구를 진짜 저는 연습 많이 했어요 초구를 엄청 많이 연습했어 초구는 안 맞을 수가 없어 야아 초구를 초구를 진짜 많이 연습해가지고 안 맞을 수가 없어 어디 테이블을 가도 나는 두께씨 축하해 하하 하하 야 야 얘가 연습하면 돼야 되겠다 초구를 나버려 참나 아이고 아이고 딱밥 맞는걸 보고싶긴 뭘 보고싶어 장난치는 지금 이겼는데 남자가 승부사기질이 있어야 돼 아이고 너무 맛있게 감사합니다.